자, 1박 1일 좋은 아침 잘 먹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물 짜장 안녕하세요 웬디 브랜드 중에 싼데가 뭐 있어요? 자, 1박 1일 1박이죠? 아무튼 재밌게 놀고 인사하는 곳이 집으로 집 오는 길에 선별 들려주셔서 마지막 주가검사를 해 주도록 웬디 잘 먹겠습니다 거기 있는 중 단나랑 작업 좀 하겠습니다 너무 편집하네 생각보다 좀 갔다올 거 영상 정리 좀 하고 브이로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갑시다 내일 갈 건 컴퓨터 컴퓨터랑 모니터랑 짐비를 챙겨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유부초밥 예 자 씻고 이제 서울로 가봅시다 자 제가 정미들을 서울에 눕두고 그래서 가면서 커피 한잔 그리고 전주가 땄을 때 산 전주 토크파이랑 화이트 부스 언젠가 자리 뜯으면서 깍지당 오늘 도착 내 숙소 도착 이제 뭐하지? 내일 아침에 먹을 거까지 해서 빵을 좀 시켰습니다 15,000원 하면 3,000원 할인인가 그래서 우유 2개 지금 하나 먹고 조금씩 먹고 나머지는 아침에 먹어야지 이럴려고 아이패드 가져왔죠 이 패드설로 가고 으차 좋은 아침 아침 가봅시다 자 아침으로 간단하게 어제 남은 빵 카메라 우리 친구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떡볶 먹고 남겨놨어 우연하라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자리까지 결국 또 짐이 찼네요 역시 큰 차를 사야될 것 같아 준비를 해봅시다 준비를 해봅시다 준비를 해봅시다 잠은 에이드 하나 마시면서 자 바닷가재 정리 완료 마무리하고 빨리 갑시다 준비 끝 오케이 좋아 오늘 먹을 곳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안 닦은게 아니라 안개가 이렇게 끈겁니다 진뽀자 뭐야 이거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좋네 그래도 윗지방은 윗지방이네요 차가 이렇게 성에가 끼는건 진짜 오랜만이잖아 멀었어 세팅 끝 짐 생겨서 갑시다 한 짐 더 있지만 끝났다 끝났다 밥먹고 갑시다 밥먹고 잘 먹겠습니다 라인 더 잘라드릴게요 자 집으로 갑시다 가면서 먹을 콩샤 잠이 넘어오라 이제 하나 더 넣었어 그리고 아몬드 초코덜 아몬드 초코덜 10도 차 왜 쉬다 쉬다 컴퓨터 설출도 해야되는데 정리를 하고 점심은 피자 아 I love 피자 1 3 아 아 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이면 끝나겠지 자 제가 생일때 먹었던 케이크 남은거 눈물이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먹으면서 저녁 빠르게 먹고 작업을 좀 시작할까 아 하루나거 끝나고 이제 손님이 떠서 손님한테 이제 컴퓨터 사실 제가 할 수 있긴 한데 어 컴퓨터 조립하는걸 친구가 좋아해서 좋아좋아 잘하고있다 좋아 아 아 왜않고사지 하나 먹고 딸기라떼 먹고 친구꺼 봐주는줄 집으로 갑시다 이제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머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어 그리고 세일을 빠지기 시작했네요 자 차 수리 맡기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집에 와서 와플 대학 딸기와플 피는다 일단은 현식이었고 지금은 점심으로 사이버가 나와 집에 와서 딸기 조금만 먹으면서 도루작업을 좀 해볼까 내가 먹어야 할 필요 없으면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거의 카페에서 위로 시키고 5시간 정도 더 넣어 저녁 간단하게라면 먹으면서 김 넣으라면 이제 방송소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얘가 메인컨 얘가 방송용컨 어느정도 끝 조금 아침 오 시장이라고 사람 진짜 많아 커피 한잔 뽑고 엄마 기다릴게요 많다 많아 진짜 멀고 한 번 먹으면서 진짜 멀고 한 번 먹으면서 무슨 맛있다 오잇 빨갱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